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요즘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선거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자체를 안 하시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 보면 백신 개발을 서둘러라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금주, 범정부 지원단을 가동하겠다 이제는 예방이 아닌 치료까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를 구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 지도자급으로 유수한 외국신분들, 특히 보수지 포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G20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옆에 시진핑과 아베가 너무 못해요 사실 애초에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이라는 DNA가 없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스트롱맨들, 이 지도자 타입과 트럼프처럼 문개기로 갔다가 다시 문제되니까 그때그때 임시 처방하는 그런 식의 리더십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말 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마지막 종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에 의해서 오고 있다는 제가 좀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었냐면 신자유주의라는 게 전 세계가 세계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지구를 만들면서 신자유주의나 FTN화는 사실 강대국에 유리한 어떤 무역 장벽을 허물으면서 이게 하나의 지구다라고 하면서 어떤 패권주의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의외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병폐는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정말 1%들이 모든 부를 축적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쌓이는 것인데 이게 언젠가는 붕괴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 때문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늘 스트롱맨들이 당선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당선들을 해야 결집도 시키고 그랬죠 소득을 분배하겠다 이런 강성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변화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차분하면서도 스마트하죠 그리고 오픈 리더십이고 그쪽으로 봐야 됩니다 스트롱맨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롱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카르스마가 있고 원칙주의자가 통하는 전 세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전 세계의 변화는 또 어떤 시대가 다가올까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요 어떤 여태까지의 잘못된 세계화가 이제는 좀 바로 잡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에 저 핑크당 계열이 58년을 잡았어요 저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중간에 탄핵 때문에 또 몇 달 쉬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3년 하면 13년 아닌 게 아니라 2년 후에 바로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 기운 그대로 좋은 리더십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대통령 선거는 3월이에요 아 두 달 또 앞나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인수위 없이 취임을 해서 그렇지 선거는 3월에 있고 이거 취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만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채우긴 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될 때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려면 3월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두 달간의 인수위를 거쳐서 5월에 취임했어야 되는데 참 이 급박한 상황이 당선 되시다 마시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대선인직을 하셨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낙연 후보부터 민주진영의 또 좋은 리더십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이제 쭉 들으켜보면 이번에 이총수가 말한 전세계 스트롱맨 리더십이라든가 G20에 조금 신자의 주의적 강성 정책을 펼쳤던 이런 정책들이 이번에 의료 공공성이 왜 중요한 것인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서 아마 18세 학생들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아 저 핑크당과 저 파란당 중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수지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칭찬하는데 왜 못 잡아먹어서 망해라 망해나 재뿌리는 저런 언론이 있나를 아마 현명한 18세 20대 청년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급의 민주 대통령들을 아마 잘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역시 방심은 항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각성하는 계기 어제 저도 토요일날 가봤더니 우리 동네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저도 우리가 좀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는 나중에 우리 이제 경제학적이나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한 게 우리가 경제 위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1930년대 는 경제 대공항 그렇죠 이라고 우리가 경제 대공항 이라는 표현을 썼고 1970년대 는 석유 파동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일 쇼크라고 하면서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 사태 때 금융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질병에 의해서 전 세계의 어떤 교육이 중단되고 장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렇게 나중에 이걸 어떻게 경제 침체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프리즌이라고 할지 얼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데 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의 파장이 다르냐 이렇게 좀 보면 과거에는 대공항이나 석유 파동이나 이랬을 때 미국과 중국은 건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2008년 리먼 브라더 사태가 미국에서 터졌지만 그 당시에 미국발 경제 금융 쇼크가 났지만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미미했었어요 미국에서 터졌지만 그러니까 늘 전 세계에서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굉장히 버텨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미국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G2가 가장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평가가 될지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 좀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 노종열 선배님이랑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되거나 좀 잠잠해지면 앞으로 전 세계 세계화가 좀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형의 어떤 구도가 형성될 것이냐 한번은 저희가 준비해서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